첫 번째 발표입니다. 화장품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그러면 남성 화장품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남성 화장품으로 K-뷰티의 대표 브랜드를 꿈꾸는 볼드박스 박인협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맨즈 스킨케어를 책임질 볼드박스 대표 박인협입니다. 10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야? 10년 전에는 이런 반응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킨 로션 정도 바르는 것은 남성들에게도 기본이 되었고 오히려 남자도 피부관리 정도는 해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렌드의 변화가 미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쉐이빙 제품만 사용하던 미국 남성들이 스킨케어에도 많은 공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 워시, 애프터 쉐입, 모이스튜라이저, 사용하는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어머니가 사다 놓던 화장품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점점 관심을 가지면서 나에게 적합한 화장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뷰티 스토어인 얼타, 세포라, 온라인 마켓 아마존에는 맨즈 그루밍 섹터가 따로 생겼습니다. 이제 성숙해진 남성들이 여성 중심적인 일반 화장품 브랜드보다 남성 전용 화장품 브랜드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남성 화장품 전체 시장의 판매액 규모 9조 5천억억 중에 스킨케어 시장의 판매액은 4조 5천억억 원 규모로 매년 1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발달했다는 한국 남성 화장품 전체 시장보다도 3배나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 맨즈 스킨케어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저희 볼드박스가 빠르게 진출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 편의점에서 화장품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평소에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시나요? 지난 2월 저희 팀은 미국으로 시장 조사를 갔었는데요. 미국의 오프라인 뷰티 채널은 우리나라의 큰 편의점 격인 CVS, 듀안 리드와 고급 채널인 세포라, 백화점 등으로 나뉩니다. 저희가 발견한 저희의 고객은 편의점의 10달러 전후의 제품은 바르기가 찜찜하고 백화점의 35달러가 넘어가는 고급 제품은 구매가 부담스러운 2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제조사 콜마사와 협업하여 아마존을 통해서 이러한 남성들에게 20달러 전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저희가 아마존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뷰티 채널 세포라의 유통 판매 수수료는 60%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아마존은 제품당 판매 수수료가 14%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인 FEA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대비 절반 정도 저렴한 아마존의 유통 수수료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마진을 해치지 않고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존은 리뷰를 엄격하게 관리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리뷰로 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다시 리뷰를 작성해주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초기 브랜드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아마존 만여개의 서칭 키워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맨즈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의 판매량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첫 제품으로 모이스처라이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의 2만여개의 리뷰 데이터와 130명의 미국 현지 대학생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제품의 포인트와 경쟁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컨셉, 향, 가격, 사용감 성분 모든 포인트들을 그 데이터 안에 맞췄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많은 남성들, 특히 20대 남성일수록 40, 50대를 타겟으로 하는 안티에이징, 노화 관련된 제품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제품의 효과도 느껴지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평소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칙칙한 피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면접이나 중요한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색 개선용 모이스처라이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볼드박스의 첫 제품 에너지 포션 모이스처라이저는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게 비타민 C를 넉넉하게 함유함으로써 칙칙한 피부, 어두운 피부를 건강하게 보이도록 안색 개선 효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00%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하여 화학 성분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2달러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브랜드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30일 내에 100% 무료 교환 환불 정책도 실시합니다. 이 제품은 7월 말에 런칭 예정인데요.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서칭 키워드를 베이스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내에서 우리 제품의 랭킹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 제품과 연관된 핵심 키워드를 판별해내고 소셜미디어 컨텐츠 마케팅과 아마존 스폰서드 마케팅을 통해서 이 핵심 키워드의 트래픽을 집중시킵니다. 그 결과는 매출로 결과가 나고 트래픽과 매출이 합산되어서 랭킹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브랜드 런칭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브랜드의 제품을 아마존에 선출시 3일 동안 짧은 마케팅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놀랍게도 아마존 BTN S케어 전체 30만 개 제품 중 3만 등을 달성했으며 핵심 키워드 내에서는 2등을 랭크했습니다. 세션당 전환율은 23%였습니다. 이 결과가 아마존 내에 있는 마케팅만을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부 트래픽을 더 유입시키면 성과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아마존 매니스 스킨케어 1등 제품은 아마존에서만 연간 7만 개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랭킹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트래픽을 집중시켜서 첫 한 달 내에 1,000개 제품 판매 반년 내에 5,000개 제품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스처라이저를 시작으로 SPF 모이스처라이저, 페이스워시 등 6개의 제품을 내년 6월까지 출시하여 아마존 맨즈 스킨케어 1등 브랜드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볼드박스 라는 브랜드 이름 아래에서 남성들의 자신감이 되어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맨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볼드박스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창업학회 인사이더스에서 출발한 팀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3명의 창업가가 젊고 빠르게 나아가는 팀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가 도전을 하는 팀이고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내의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하는 남성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우리 고객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더욱 자세한 저희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희 부스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드박스였습니다. 네, 볼드박스의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엑셀라이터 시프트의 권준호 부대표입니다. 맨스 그루밍 시장에 대해서 보시는 것은 많이 동의하는데요. 국내에서도 판매를 검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국내를 스킵하고 바로 미국 시장 진출하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시장 규모 때문일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기는 있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웬아이그룸이라는 국내 브랜드를 작년 10월에 런칭을 하고 현재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남성 화장품 시장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남성 화장품 자체가 포화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맨즈 스킨케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사이즈도 크지만 성장 자체가 이제 막 스킨케어를 시작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더 성장하는 시장이고 실제로도 2014년 이후로 많은 남성 전용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런칭을 하면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K-뷰티라는 용어도 있듯이 굉장히 유명하고 제품력 자체도 현재 미국에 있는 남성 맨즈 스킨케어 제품보다 월등히 우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우월한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을 떠오르고 있는 미국 시장으로 런칭을 하는데 현재 미국에 있는 아이템보다 더욱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대표님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녹색 옷 입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경영학과 1학번 박상원입니다. 화장품 브랜드가 생각보다 브랜드 이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화장품 브랜드 보면 원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유명 디자이너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골드박스 하면 처음에 화장품이라고 듣기 전에는 게임기인가 아니면 공고상자 이런 것에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박스라는 이름을 왜 생각하셨고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브랜드 네이밍을 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화장품 자체를 바른다는 것을 굉장히 여성스럽거나 게이스럽다는 관점을 가진 남성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머스클로하게 남성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볼드라는 단어를 채용한 거고요. 볼드박스라는 단어 자체는 미국 현지에 있는 저희가 컨택을 하는 피드백 받는 친구들에게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들리는지를 굉장히 많이 검토해서 자신감 있고 남성스럽고 이것이 오히려 너무 화장품스럽지 않은 것이 미국에서 벗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볼드박스로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디캠프에서 온 권보연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유통 또는 아마존을 메인 판매 채널로 생각하시면서 많은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지만 아마존에서 리뷰 중심의 선순환 구조의 판매 사이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연 그것이 남성 화장품 구매 비헤비어에서도 동일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성 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이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그 과정이 전반적인 아마존에서의 유통 혹은 선택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위험한 미싱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간편한 바름세라든가 어떤 효과의 즉각성이 더 중요하고 혹은 가격의 결정 요인이 싸지도 않고 고급스러워지지도 않은 중간 영역에서 애매하게 낄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부분이 중간 가격대에 리뷰 중심의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한 것이 맞다면 아마존에 있는 남성들 중에서도 저희는 20대 남성을 주요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리뷰 가운데서도 20대 남성들 그리고 저희 제품이 타겟하는 지역별 생활 양식별 그 남성들의 리뷰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었는데요. 그 남성들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10달러 전후나 아니면 30달러가 넘어가는 제품들은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싸서 이건 너무 믿지 못하겠는데 오히려 너무 가운데가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남성들에게만큼은 20달러 전후의 가격이 가장 최적의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난 너무 싸구려 쓰고 싶지 않은데 너무 고급으로 넘어가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너무 올드해 라는 그 남성들을 공략하는 것이 저희의 1번 타겟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드박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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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